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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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입질이죠 아 아 아 아 역시 개나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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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잘 말했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해 구호오 오이 크림 예쁘다 어흐 하하하 하하하 여성 이 Kenntx 자 이리 오시게 그렇지 와 이 사이즈 괜찮은데 75로 조치되겠는데 자 이리 오시게 어흐흐흐흐흐흐 우와 달걀다 달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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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런나 아 또 불았는데 또 빠졌나 아니지 조그만하네 물살을 피해 가지고 여기 지금 이쪽으로 모여 가지고 먹이활동 엄청나게 해제끼네 와 와 와 와 좋다 10분안에는 한마리 잡는다 지금 현재 시간 42분 으쌰으쌰 으쌰 샤샤 물었지 으쌰 샤샤 물었지 으쌰 샤샤 10분안에 잡았지 하하하 자 한쑤 했습니다. 10분안에 미션 완성했습니다. 첫 캐스팅에 첫 캐스팅에 큰 것 같지는 않은데 느낌은 있는데 나가면 안된다 아이고 아 잠깐만 좀 때려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올라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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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야 입술위에 거의 걸렸어 어떡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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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구 흐흐흐 이거 풍경인데 연속 3마리 있던데 어이씨... 아휴.. 나갔다.. 아휴... 와이와이와이와이와이... 나가버려 나가버려 예예 여기로요 안내하네요. 나 또 있어 고춧가루 틀어진다! 어휴! 하하하 자 또 말했습니다 72cm 72cm 자 어이구 고맙다 하시게 도원 으약 으악 어흑 들어올 집을 하면 너무너무 놀다가 이 돌에 아 이거 어디갔어 이거 하하 그도가 버렸나 아 이거 못 올리는데 난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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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걸로 떠야되네 그러면 그래도 한번 해보죠 아 결국 낚싯대까지 불어먹었네 아이고 낚싯대는 낚싯대들 무사쁘고 어 저 밑에 떨채가 저게 낚싯대 어 잘하면 건지겠는데 옳지 옳지 와 저걸 끌어오르면 되는데 낚싯대가 깔아앉았구나 임시방편으로 하다보니까 이상하게 되어버려 아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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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줄이 미끄러워요 미끄러워 미끄러워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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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대 조심하고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생쇼 생쇼 를 했어 고생했습니다 낚싯대 뿔라뿌고 뭐 떨채가 깔아앉아 부는 바람에 안그러서 편하게 올리는데 장갑을 올리는게 쉬워봐요 응 더 미끄러워져 미끄러워 가지고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버지 얼마인데 75 하하하하하 하하하 아이고 라이징한다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물 쳐야돼 안 빼자 아하 야야야야 물 충분히 빼야돼 으이샤이샤 됐다 오이구 으이샤이샤 아이고 하하하 자 가시게 하하하하하 또 잡으려면 이렇게 잡는다니까 잡으려면 또 이렇게 잡아 하하하하 찍어봐 하하하하 결국 한 번 사고를 치네 결코 사고 망쳐 하하하하 아이고 빠지진 않다 아이고 귀여운 놈이 하나 올라왔네 바람이 틀진다 낚시하기 힘들다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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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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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하아...우와아... 하하하하... 하하하... 이야... 이렇게 라이징 하는 놈을... 잡은 지 언젠데... 이야... 하하하하... 자가다 말했다... 올 철치... 올 철치... 올 철치... 올 철치... 어이구... 설마 뭘까 뭘까 했는데... 놈이 물을 부리네... 아니... 철은 놈이 돼가지고... 힘이 안 빠진다... 한번 더 볼까나... 저리 갔다가... 다시 이쪽으로 돌아 나와... 올 철치... 올 철치... 올 철치... 올 철치... 하하하... 아이고... 자... 조그만한 것도 안수했습니다... 쨍이 탈 물어... 오호... 정신이 탈 물... 요거... 실패... 형... 우릉... 수없음... 지금... 말은... 흑뚜... 하하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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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.. 야야야야... 야야야... 야야야야... 바로 그거지... 어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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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또 한 마리 아이고 자 고맙다 잘 가가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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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차고 나간다 이거 너무 멀리 갑니다 너무 멀리 갑니다 아 저기 수초같은거 맞네 수초 타고다가 보면 몸건죄올리는 자가서 데리고 와야되겠다 네 가위 붙었어 아 가까이 오시니까 물어 거기 계시다가 말 오셨는데 거기 몰고 왔구만 앉아가 아 아 아 아 네 말이야 이거 최신 안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고 65 70 이물 좋다 이물 좋다 아 아 이거 잘 모르네 딱 정확하게 모르네 입 다물으라 옳지 입 다물고 66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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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하하 사이즈 괜찮은데 하하하하 하하하 안되겠다 자 가지고 가자 빠졌다 빠졌다 와 빠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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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떠야되겠는데 이 근처에서 지각하고 싶은데로 못가고 계속 저항이 걸리니까 지치지 자꾸 하면 지치지 아까보다 크나? 예 요거는 80대를 끼는다 어 예 바쁩니다 50개 아 그래도 90만 안되고 80 80 85 괜찮아 괜찮아 돌멩이 있어서 자 자 자 아기 찍을라 고민할까 라인 하하하하 마출라인 예 예 많이 빠졌어 많이 빠졌어 조금만 더 가면 되겠다 오 오 내가 뭔 살아가겠다 보자 이쪽으로 돌고 잘하면 돌겠다 잘하면 되겠다 안되겠나 되겠나 안되겠나 보자 됐다 와 와 와 와 와 괴물이다 괴물 와 어이구 야야야야야 어이구 크네 그러니 잘 안먹으지 보자 90 90은 되겠다 90 되겠는데 자 여기 딱 여기 제로 보자 하하하하 에이구 89 89 기록 못 깨네 차 89cm 이거 한 수 있습니다 아이고 와 잘 가거라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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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와와와와와와 아하하하하하하 blob again aja wala 아 참 네 미치겠네 매들로 살아있어야لي 또잉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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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또잉니다 또잉니다 하하하하하 힘을 빼자 힘을 빼자 이런것imizi 평범한게 낚시로? 플라이 낚시로? 네 플라이 낚시로 위의 집을 열면 안에 손이 잡히는 게 하나 있을 건데 죄송하지만 이게 손맛 잠깐 보고 계실랍니까 터뜨리고 관계없어요 아무 관계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이 이제 좀 빠졌나 고맙으세요 고맙습니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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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옳지 오쌰 61호 65호 높게인데 넋 새로 오셨네 오 예예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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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